다 함께 묵도하심으로 하나님께 새벽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와서 새벽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새벽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또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하는 새벽예배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의 힘으로 기원 드려옵나이다. 아멘. 오늘 함께 은혜받고 성취될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다니엘 6장 10절 말씀입니다. 다니엘서 6장 10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을 향한 찬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세 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아멘. 오늘은 다니엘의 우리 기도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다니엘서는 우리 바벨론 나라에 포로로 잡혀갔을 때 기록된 내용입니다. 다니엘이 바벨론 나라에 있을 때 바벨론의 세 번의 왕이 바뀝니다. 그것이 너브가셋날 왕에서 베사상 왕으로 또 이 베사상 왕에서 다리오의 왕으로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세 번의 왕이 바뀌는데 다니엘은 그 왕들 밑에서 버림을 받는 것이 아니라 그대로 총리의 응답을 누린 것입니다. 우리나라 역사를 봐도 그렇고 또 해외 역사를 봐도 정권이 바뀌면 그 밑에 있는 사람도 바뀌는 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그런데 다니엘은 달랐습니다. 세 명의 왕이 바뀌었는데도 총리를 그대로 하는 것입니다. 더 신기한 것은 다니엘은 바벨론의 사람이 아니고 이스라엘의 사람이었는데도 포로로 잡혀온 백성의 사람이었는데도 바뀌지 않았던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자녀가 받을 응답이고 앞으로 우리 렘너트들이 받을 응답인 것입니다. 다니엘 한 명이 바벨론 나라에 있었는데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고 바벨론이라는 어마어마한 나라를 움직인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또 우리 렘너트들이 이러한 응답을 받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내가 있는 가정현장 속에 또 내가 일하고 있는 직장현장 속에 또 내가 있는 지역현장 속에 우리 성도님들을 통하여서 또 우리 렘너트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고 지역현장과 또 직장현장 속에 전체가 움직여지는 응답을 받으시기를 예수 그리스므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 다니엘의 결단입니다. 첫 번째 다니엘의 결단입니다. 다니엘 우리 1장 8절 말씀을 보면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황관장에게 구하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보면 다니엘이 뜻을 정하여서 우상에게 드려진 고기와 떡을 먹지 않기로 결단한 모습이 나옵니다. 오늘 다니엘이 뜻을 정했다는 말이 너무 중요한데 많은 사람들은 뜻을 정하지 않고 삽니다. 특별히 우리 청소년들을 보면 정말 아무 뜻 없이 사는 학생들이 많이 있습니다. 뜻이 없다는 것 자체가 실패했는데 대부분의 학생들이 또는 대부분의 어른들이 이 세상을 살 때 아무런 뜻과 계획을 세우지 않고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이 세상을 살 때 하나님 앞에서 뜻을 정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뭐냐면 우리가 날마다 오직 예수 그리소를 붙잡기 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외를 드릴 때마다 예수님이 나의 그리소되심을 붙잡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리소로 오셔서 십자가에서 나의 모든 죄와 저주와 재앙을 해결해 주셨구나 이것을 붙잡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께서 그리소로 오셔서 나에게 있었던 우리 가정과 가문에 있었던 마귀의 일을 완전히 박살내 주셨구나 라는 것을 붙잡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께서 그리소로 오셔서 하나님과 함께할 수 있는 참 행복을 주셨구나 이것을 붙잡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성노님들이 날마다 예수님이 나의 그리소 되시고 나의 인생의 주인이시라는 그 믿음의 고백을 하는 그 뜻을 정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리소 안에 모든 것이 있음을 나타내는 증인이 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증인이라는 것은 우리에게도 이런 문제, 저런 문제, 가정의 문제, 직장의 문제 많은 문제들이 있지만 예수 그리소를 붙잡을 때 문제가 문제되지 않는다는 것을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증인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성노님들이 예수님이 나의 그리소 되심을 고백하고 그 그리소에 증인 되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것입니다. 이러한 결단을 할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응답이 다니엘에게 주셨던 더욱의 응답인 것입니다. 다니엘 1장 15절에 말씀하면 열흘 후에 고기를 먹었던 다른 소년들보다 얼굴이 더욱 아름답고 살이 더욱 융택하여졌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더욱의 응답인 것입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하면 그런 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을을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을을 구할 때 이 전도와 성교의 방향을 맞출 때 하나님은 거기서 필요한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시는 응답을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성노님들이 이 그리소를 붙잡고 모든 부분에서 더욱의 응답을 받는 우리 성노님되시기를 예수 그리소음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다니엘의 기도입니다. 두 번째는 다니엘의 기도입니다. 이것은 우리 중직자분들이 꼭 받아야 하는 응답이고 하나님의 자녀가 이 세상 속에서 있을 때 꼭 붙잡아야 하는 하나님의 뜻인 것입니다. 다니엘이 총리로 있을 때 중상모략을 하는 굉장한 어려움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랩뉴트들이 앞으로 리더가 되고 또 지도자가 될 때 이러한 어려움이 올 수 있습니다. 그때 반드시 가지고 있어야 할 비밀인 것입니다. 이 다니엘의 6장을 보면 국가의 이익이 아닌 자기 이익을 위해서 다른 총리 두 명이 중상모략을 쓴 것입니다. 그러면서 다니엘의 이 약점을 찾아냈는데 그것이 다니엘의 왕궁에서 늘 기도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냈습니다. 그래서 다른 총리 이 두 명이 왕에게 왕궁에서 왕의 말을 듣지 않고 다른 신을 섬기는 자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왕은 별둘 없이 죽여라 라고 명령을 내린 것입니다. 그래서 다니엘이 기도하다가 잡혔고 위기의 순간이 온 것입니다. 이럴 때 다니엘이 가지고 있었던 영적인 비밀이 있었던 것입니다. 다니엘 우리 6장 10절 말씀해 보면 다니엘이 이 조서의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의 집에 돌아가서는 육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을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세 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중상모략을 한다는 것을 알았고 잡히면 죽는다는 것도 알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알고도 하루에 세 번씩 무릎을 꿇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기도한 것입니다. 만약에 다니엘이 육신적으로 자기 이익을 놓고 생각했다면 30일만 한 달만 기도를 하지 않으면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법이 30일 동안만 왕궁에서 시행이 되는 법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런데 다니엘은 한 달만 참는 것이 아니라 더 크게 더 드러나게 감사의 기도를 했던 것입니다. 여기에서 정말 중요한 영적인 큰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 성도님들 또 우리 랩런트들 앞에 만약에 세상을 살면서 사단의 방해가 분명하고 사단이 나를 막는 것이 분명하게 맞다면 피하는 것이 아니라 뚫고 나가는 신앙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때 참 응답이 오는 것입니다. 이 말은 육신적으로 싸우라는 말이 아니라 에베소서 6장 10절에서 20절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적인 싸움을 하라고 전신갑주를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이 전신갑주를 잇고 사단과의 영적 싸움을 싸우고 영적으로 정명 돌파해 나가는 성도님들 시기를 예수 그리슴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다니엘은 하루에 세 번씩 중심을 들여서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를 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하루에 세 번씩 말씀을 붙잡고 기도한다면 놀라운 영적인 힘이 생기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어느 날 제가 랩런트들과 함께 병원에 입원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신기하게 저희가 어디가 안 좋아서 입원한 것이 아닌데 환자복을 입고 있으니까 너무나도 신기하게 환자가 되어져 가는 곳입니다. 비실비실 하면서 잠도 자게 되고 그래서 제가 우리 랩런트들에게 하루에 세 번씩 정시 예배를 드리자고 했습니다. 그래서 아침 9시 또 우한시 저녁 7시에 정시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정시 예배를 드리면서 놀라운 것을 체험하게 됐는데 그 전에 환자복을 입고 있으면서 환자복에 갇혀서 아무런 힘을 쓰지 못했던 저와 랩런트들이 정시 예배를 드리면서 영적인 힘이 생기니까 환자복에 갇혀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을 찾아서 하는 것을 체험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깨달았던 것은 뭐냐면 사단은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를 이러한 세상의 옷들 속에 같이 가는구나 그래서 각자가 하는 일 속에 갇혀서 그 이상의 것을 생각하지 못하게 한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을 보니까 다니엘도 총리의 옷을 입고 있었지만 그것을 뛰어넘을 수 있었던 힘이 정시 예배 속에 있었다는 것을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우리 랩런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정시 예배 속에 정시 기도 속에서 나의 하는 일과 직장과 직분을 뛰어넘는 그 영적인 힘을 가져서 세상을 치유해 나가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 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결론입니다. 다니엘 우리 12장 3절 말씀 보면 이러한 말씀이 나옵니다. 지혜에 있는 자는 군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오른대로 돌아오게 하는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에 지혜에 있는 자는 잠시 빛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을 오른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영원토록 빛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복음을 세상 사람들에게 전하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한 것입니다. 또한 그 영혼이 복음을 받고 구원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영혼이 말씀으로 잘 양육받아서 이 시대에 그리스의 제자로 세워지는 것이 더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많은 사람들을 오른대로 돌아오게 하고 또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말씀으로 잘 양육을 해서 제자의 응답까지도 받을 수 있도록 옆에서 도와줘서 영원토록 빛나게 되는 응답을 받는 우리 성도님들 시기를 예수 그리스음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에는 우리 교회의 기도 제목 가지고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겠습니다. 이번 주에 주신 강단의 말씀이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라는 이 말씀을 가지고 또 새벽에 주신 다니엘의 기도라는 말씀을 붙잡고 이 말씀이 오늘 나의 삶속에 응답되고 성취되게 없어서 두 번째 우리 사천말씀 운동가 237나라 보고마와 본당 헌당을 놓고 기도하고 세 번째 우리 단임 목사님의 성령 춘만과 오력을 놓고 또 예언의 모든 부교육자들과 모든 중직자들과 성도님들과 랩너트를 위해서 그리고 코로나19 바이러스 확산 방지와 특별히 오늘 있을 세계 랩너트 대회를 놓고 기도하신 후에 개인기도로 인도받겠습니다. 감사합니다.